자, 이번 시간에는 368쪽입니다. 신탁등계에 관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 신탁등계는 중요해요. 이건 별표합니다. 아까 있죠? 아까 이전등계 할 때 보존등계 별표하라고 했죠? 보존등계 꼭 나올 것이고, 이전등기도 작년에 매매가 나왔지만 그것도 중요하니까, 아까 5가지 있죠? 그 이전등계 전체 별표해 주시고, 그 이전등기도 꼭 보셔야 돼요. 원인행위 5가지, 매매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매매를 빼더라도 일단 상속, 유중, 특히 수용 있죠? 수용은 자주 나와요.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오니까, 상속, 유중, 수용 있죠? 진정매 회복, 그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환매등계는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각계 모양으로 있죠? 언제나 부기등계한다. 그 다음에 환매등계는 환매권의 실행으로, 마수등계 할 때 또 거기 등장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동시인청이고, 이전등기와 동시인청한다. 동시에 안하면 각하당하니까, 그런 각계 모양으로 그거 보시고, 물론 작년에 나왔던 것은 매매등과 매매 비용은 피력상이고, 그 다음에 기간은 항상 뭐예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은 등기원인의, 환매기간의 약종이 있을 때만 기록한 상이니까, 그게 등기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신탁등기는 별표해 주시고, 신탁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매등계와 신탁등기를 뭐예요? 비교할 때는 항상 뭐예요? 자, 신탁등기도, 그 이전등계와 동시한테래요. 요즘 뭐예요? 그래도, 이 신탁등기가, 담보신탁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누가 조합원들이 있죠? 관리처분 들어와서 건물 철거당할 때, 그 조합장 앞으로, 토지 건물 철거했으니까, 토지 등기부에다가 신탁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 무슨 등기? 신탁등기에 관한 얘기다.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이라는 게, 플러스 무슨 등기를, 신탁등기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인청이에요. 이렇게 동시인청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인청한데, 동일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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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서면이라는 게, 신청서가 몇 장이라는 얘기예요? 신청서가 한 장의 신청서로, 한 장의 신청서로, 한 장의 신청서로 제출합니다. 동일서면으로. 그러니까, 일괄신청이다. 일괄신청. 그러다 보면 일괄신청이니까, 하나의 일괄신청이고, 일괄적으로 뭐하는 것이고, 신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의 순위번호다.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순위번호에 해당한다. 별개의 순위번호,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자,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그랬죠? 보존등기, 이 조합원 갑이, 자, 관리처분 들어와서 건물이 철거다 하면, 그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전등기 해요. 원인을 뭐로 해서, 원인을 신탁으로 해서, 이전등기하죠? 조합장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무슨 등기하고, 신탁등기와 이전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 동일서면으로, 하나의 순위번호로 한다. 자, 물론 이럴 때는, 자, 그 신탁원부라고 하는 걸 뭐예요? 원부를 등기관이 기재하니까, 원부를 기재한 내용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신탁, 원부 뭐예요? 원부, 자, 192호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자, 신탁등기는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하나의 동시에 신청하고, 동일서면이고, 하나의 순위번호죠? 이 하나의 순위번호라는 단어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수탁자만이, 이 의리라는 수탁자만이 단독 신청해요. 누가 많이, 수탁자가 뭐한다는 얘기예요?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뭐한다? 단독 신청해요. 자, 그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 안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뭐예요? 대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있다고?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대의 있다니. 그런데, 만약에 대의로 신청할 때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냐면, 동시 신청이라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대의로 신청할 때는, 동시 하지 않고 뭐예요? 동시에 안 치고, 뭘부터 먼저 하고, 이전등기 이후에 신탁등기를 뭐예요? 자, 나중에 할 수도 있다. 동시 신청에 예외가 있다. 대의로 신청할 때 뭐가 있다고? 동시 신청에 뭐예요? 신청에, 자,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예외가 있다. 동시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번 이해해 주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수탁자가 다수라면, 자, 이렇게 맡아서 관리는 수탁자가 있죠? 자, 수탁자가 뭐라면, 숙작자가 다수인 경우 있죠? 다수.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남의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자, 수탁자라는 사람이 공의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탁자가 다수라면 뭐예요? 뭐로 관리한다? 아, 합의로 관리한다. 합의. 그래서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로 관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뭐예요? 등기법에 합의가 등장하는 건, 민법상 조합하고 뭐예요? 자, 수탁자가 다수일 때 합의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갑이라는 뭐예요? 위탁자가, 자, 수탁자한테 뭐예요? 재산관리 뭐예요? 비용이라든가, 그 관련 재반의 비용들을 장기간 뭐예요? 방치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뭐 이 부동산이, 신탁 부동산이, 수탁자의 뭐가 됐다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고유재산 뜻등기는, 당연히 이걸 뭘 한다는 거예요? 주등기로 해요. 보기등기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주등기. 자, 이런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8페이지에, 그 신탁등기에 대한 의의가 있고, 자, 동그라미 신청 절차 있죠? 첫 번째 점, 자, 동시에 신청하면, 동시에 신청하면, 동의 신청서를 낸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는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동그라미. 자, 근데 세 번째, 자, 수탁자가, 어, 그 대의 신청 있죠? 수익자, 위탁자는 신탁대의 경우에 수탁자를 대의로 할 수 있는데,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뭐라고 대의로 신청할 때는, 동시인청의 규정을 정형하지 않는다. 자, 동시에 하지 않고, 자, 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뭐예요?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동시인청을 꼭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뭐예요? 두 사람이 사일때는, 자, 수탁자가 두 사람일 때는 무슨 관계? 합의관계를 한다. 수탁자가 여름일 때는 뭐라고? 합의관계를 등기한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첨부서면 있죠? 어, 그래요. 자, 신탁원분을 등기관이 작성하니까, 그 원부 작성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 신탁원분도 등기부 일부로 보죠? 그 다음에 뭐, 아래 보일 수 있죠? 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에 의해서 신탁등기 할 때는, 그때 하더라도 하나로 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에 모여요. 부동산이 틀리면,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 있죠? 그래서, 자,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탁원부로 뭐예요? 매 부동산마다 벌개의 신탁원부 작성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등기실행은 등기관은 권리 이전 보전 절차, 설정등기관계, 신탁등기 할 때, 동그라미 씻어요.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369페이지 뭐예요? 자, 하나의 순위번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6번의 신탁변경등기 있죠? 어, 그래요. 거기, 법원이 신탁변경수탁자의 해임재판을 할 때, 법원이 했죠? 법원이 했으니까 맥크때문하고 촉탁이고,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수탁자 변경에 등기할 때는, 당연히 등기관이 앞에 나왔으니까, 집권할 것이고, 어? 집권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7번의 신탁등기, 말수등기 나오죠? 자, 그게 특히고, 두 번째, 수탁자의 고위재산 뜻등기, 고위재산이라고 하는 건 신탁재산하고 후별하기 위해서, 고위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위재산 뜻등기는, 거기 주등기 동그라미 치고, 부비등기 나오면 틀린다니까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여러분 370페이지에, 공유물 합의관계의 등기 절차 나오는데, 공유 지분의 이전 및 공유물의 분할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유물 합의관계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등기부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등기관의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얘기할 때는, 지분을 기록하는데, 일단 이 경우, 등기 원인의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했을 때는, 약정사항도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 공유자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한 경우, 등기목적은 갑의 지분 전부 이전 기재한다. 자, 그런데 공유자 갑의 지분을 일부를 이전할 때 있죠? 갑의 지분 전부라고 하지 않고, 갑의 지분의 일부, 가로열고 뭐예요? 몇 분의 몇, 이렇게 했죠? 그래서 거기, 자, 가로열고 갑 지분 2분의 1 중 중 뭐예요? 일부, 4분의 1 정도 이렇게 쓴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꼭 지분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점 있죠? 세모점 있죠? 일필지 공유자 공유물 분할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 분할 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 대장에서 분필등기를 해야 하고, 공유물 분할 원인을 이전 등기를 동시하지 않고, 안고도 각, 자, 분필등기 된 분할,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해서 공등인 정황 써 있죠? 하여튼 그래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이렇게 나오죠? 공유자 전원이 항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에 대한 뭐예요? 약정, 분할금지 약정 했던 게 얘기하면 공유자는 항상 공유자 공동이에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와서 뭐가 나오면, 어, 뭐가 나오면, 자, 공유물 분할 팍정, 공유물 분할 팍정 하게 되면, 판결에 의해서 뭐예요? 자, 둘이 뭐예요? 분할, 분할 얘기 나오면 단독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의 약정에 대한 약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공유자 전원이 공동한다고 보시면, 항상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내려지면 뭐예요? 땅이 두 개를 나눠지니까, 자, 각자 알아서 이제 하는 차지만, 뭐라 나오게 되면, 거기, 자, 합의어 관계 그 위에 점 있죠? 공유자 등 한 사람이 지분 포기라 이었는 게 지분 포기한 공유자, 잔존 공유자 공동 있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갱신하게 되면 공동이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금지 단지 약정 나오면, 항상 공유자가 공동해요. 기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다는 단어가 아닌, 공유물 분할에 약정 나오게 되면, 공유자 공동, 공유물 분할 약정 공유자 공동 있죠?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공유자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이 합의 얘기 나오면, 시험 문제 4번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합의 지분 얘기 나오면, 저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뭐가 없어요? 합의 지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 합의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 합의 지분이 나오면 틀린다.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합의자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잔존한 사람이 남았으면, 잔존합의자, 합의자 변경 등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남한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합의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남은 잔존합의자 명의 합의자 변경 등이 못한다. 그러면 틀리고,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합의자 지분 표기, 합의자 지분 표기, 합의자 지분 표기, 두 번째, 두 사람의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잔존합의자의 합의자 단독 수위로 합의자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 할 수 있다라고 꼭 보셔야 돼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공의 지분 다시 얘기했지만, 공의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땅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단독으로 각자 알아서 등기하면 되지만, 자, 만약에 뭐예요? 공의물 분할 금지, 그냥 무슨 약정이란, 공의물 분할 금지 약정, 그 낙정이 나오죠? 약정이 나오면, 항상 그 약정에 관한 변경기는, 공의자가 공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 공의자, 공동, 그렇게 외웁니다. 공의물 분할 약정, 약정, 공의자, 공동, 희청이다. 약정, 공의자, 공동,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무슨 물건이에요? 용의 물건이에요. 무슨 물건이다? 용의 물건에 관한 이기단입니다. 그 용의 물건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죠. 객체는, 일단 용의 물건은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하지 못한다. 무슨 등기 안 된다? 중국 등기 안 된다. 그죠? 먼저 객체부터 보자죠. 객체부터. 그러면 이제, 이 용의 물건나 저당권은, 저당권은, 등기부상에 쓸 때, 필요적상, 등기부의 필요적상이 뭐냐, 임의적상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런 얘기니까, 일단 뭐가 나오면, 자, 일단 뭐예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뭐라고? 필요적상이죠? 필요적상. 이 필요적상은, 이 필요적상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니까, 이 등기사항에 해당돼요. 근데 임의적상은, 자, 우리가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예컨대 만약에, 지상권에 나오게 되면, 지상권에 뭐예요? 목적과 범위. 지상권 뭐라고? 지상권 설정, 설정 등기시, 등기시, 자, 목적과 목적은 뭐예요? 목적과 범위 있죠? 목적은 반드시 뭐라고? 반드시, 기록한다. 기록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니까, 왜? 필요적상이니까, 안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시, 설정 등기시, 이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은 뭐예요? 기록할 수 있다. 올맞는 말이다. 기록할 수, 기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상권 설정 등기시, 왜요? 존속기간은, 어, 존속기간은 뭐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다. 왜? 이거 이미 싸움을 무조건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데, 지상권 설정 등기시, 등기원인에, 존속기간에, 약점이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있다면,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적사항은, 이미적사항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등기원인이라는 단어, 등기원인에 계약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원인, 계약상, 우리가 등기원인이 매매하니까, 매매계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정계약상에, 뭐가 있다면, 약점이 있다면, 자, 약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기록해야 된다. 이거는 틀려도,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기록하니까, 이게 등기사항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목적은 반드시 기록하니까, 이게 바로 등기사항이 단지. 이런 건 뭐예요? 기록할 수 있다. 등기사항이 아니야. 이것도 당연히 등기사항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기록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사항이란 얘기예요. 등기사항이다. 뭐라고 나오면 이제, 자, 등기원인에, 존속기간에, 약점이 있다면, 기록해야 되니까, 그게, 그 등기원인에 약점이 있는, 존속기간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됐으니까,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바뀌더라. 그런 내용을 이해해두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용익물권하게 되면, 자, 일부 안 되고, 일부는 가능한데, 지분은 안 되고, 중부 안 되죠? 일부가 가능한데, 전부도 가능하지, 일부 가능하죠? 항상 뭐라고? 일부일 때는 도면을 내야 돼. 내가 남의 부동산, 남의 토지나 남의 건물에, 그 일부에 어디를 쓰는지, 그림을 그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상권 등기 할 때, 필요적 사항이 뭐예요? 목적과 뭐예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냐? 공장물이냐? 수목이냐? 범위가 어떻게 됐냐? 그 땅 전부로 쓰느냐? 일부 쓰느냐? 범위가 어떻게 됐냐? 아니게 범위. 범위 이게, 목적과 범위. 그래서 범위는 전부일 수도 있고, 범위는 뭐라고?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는 뭘 내라고? 도면을 그려내라. 도면. 자, 도면 그려내라. 일부일 때 항상 도면, 지적도 도면 그려내라. 그 다음에 지상권에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기록한다랬죠? 등기 원인의 약정에 기록하면, 그게 이제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랬어요. 그래서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없다면, 기록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존속기간이 있죠? 존속기간이. 그래서 이 존속기간은, 일단 판매기간이나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임의적 사항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단어가? 등기 원인의 계약상에,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존속기간은 기록하여 한다고. 하여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랬. 그래서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이기인데. 그렇죠? 5년이기죠? 그 다음에 지료 지급시기. 물론 이제,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고, 지료가 있죠? 땅 사용력. 지급시기. 이게 다 임의적 사항이다. 그래서 371페이지에, 지상권이 있죠?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필요적 사항은 목적 범위, 목적 범위죠?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 동그라미 시고, 등기 원인의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급시기, 지료도. 존속기간은 30년, 15년이고, 뭐가 하나다? 불확정 기간, 철탑 존속기간을 한다. 그게 하나다죠. 그 다음에 2번, 첨부정보, 1불 때는 도면 내라고 했고, 구분시상권 있죠? 구분시상권은, 토지 위에 상하 공간이겠죠? 토지 위에 상하 공간. 자, 어디에, 예컨대 만약에 건축물, 옥상 위에의 공간이라든가, 지하, 이 지상에서 뭐예요? 15m에서 30m, 이 사이에, 자,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대를 소유하고 있어. 구분시상권. 자, 우리가 문제에, 자, 22회 때 한번 나왔던 게, 구분시상권도 지상권이에요. 구분시상권은 일반 지상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시상권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절대, 자, 지분에 대해서 구분시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자, 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토지 상하 공간이지, 지분에서 안 된다. 계층적은 뭐예요? 계층적, 참고로, 자, 계층적,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2층짜리 구분건물이 있는데, 구분건물이 2층에, 이 공간을, 이 상하 공간, 이 공간을, 구분건물을, 구분건물을, 계층, 거꾸로 하면 층계예요, 층계. 층계가 있는 계층적 구분건물을, 구분시상권은 말단 되지. 전세권, 건물이니까 전세권 능기해야지. 말도 안 되는 게, 지상권이 되는 게 당연히 부기능기죠. 지역권이기입니다. 지역권은, 민부에서 다 배우신 얘기예요. 뭐라고,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고, 승역지가 있으면. 요역지 토지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뭐예요? 요역지는 A당, 이 전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B당 있죠? 합병하는 게, 합병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합병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일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요역지는 전부니까, 승역지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니까, 이 전부에 대해서 뭐예요? 자, 승역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A당하고 B당 있어서, 합병이 가능하면, 승역지로 모두 되니까, 일부도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지역권은 따로 독립해서, 다른 권리를, 자, 권리의 목적도 안 되고, 이전대기. 그러니까 절대 지역권은, 저당권의 대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권리의 목적도 안 되고, 또 지역권 이전대기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요역지의, 요역지의 소유권자 값과, 승역지 소유권자 을이, 자,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이렇게 1번 무슨등기를, 지역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죠? 그러듯이, 절대 지역권은, 남이 땅을 내 땅의 편익에서 이용하니까, 이 지역권자를, 권리자를 등급했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디에, 자,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 A하고, 자, 승역지의 뭐라고? 지상권자 B라는 사람하고, 이 승역지 등기부상의 지상권자 1번이죠?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누구? B라는 사람하고, 자,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하고,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어디에?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지역권, 설정 등기,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자,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 설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거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물론 뭐예요, 물론.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지역권 등기에는, 권리자를 쓰지 않는다.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지역권 등기의 필요성은, 반드시 뭐예요? 어디에는,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 표시. 자, 요역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1번, 요역지가 뭐라고? 요역지가, 지효권이다라는 뭐예요? 등기를 한다. 그죠? 여기는 설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왜? 계약백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라고 써있으면, 요역지, 지효권 등기 써있으면, 그건 뭐예요? 직권 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요역지 표시, 승역지 표시. 어디에는 승역,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 자,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 표시. 목적과 범위 있죠? 목적과 범위다. 범위. 자, 목적, 인수냐, 간망이냐, 통행이냐. 자, 범위는 뭐예요? 전부냐, 일부냐. 만약에 일부일 땐 뭐 내라고? 지속도 도면 내라니. 그렇죠? 자, 본래는, 그 임의적 사항은, 지효권에 임의적 사항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인수지효권이, 물을 끌어들이죠? 끌어들릴 때, 이 물을 끌어들릴 때, 가용으로 60%, 농사용으로 40%, 그 약정 특약이 해야 한다. 다만 뭐예요? 다만, 자, 다만, 무슨 등기는? 설정 등기 있죠? 이 설정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어디에 한다? 승역지 등기부. 승역지 등기부. 그리고 이 한다. 승역지 등기부. 자, 이 전세권이, 일단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371페이지, 지효권, 필요역사항, 요역지 승역지 표시. 자, 목적 범위 있죠? 임의적 사항은, 당사자와, 동안 특약이고. 자, 거기 371페이지 넘겨보시면, 1부일 때 도면내라고 했고, 설정 등기, 실행 있죠?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 기록에, 승역지 등기부 해야죠? 근데, 직권 등기는, 요역지 기록증 을구에, 지효권의 설정 등기에, 자, 부수에서, 요역지 지효권을 뭐예요? 등기관이 집권한다고 했어요.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자, 전세금을 반드시 기저야돼요. 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지상권과 지효권은, 이게 설정 목적이에요. 근데, 이 지효권은 설정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금 하고 있죠? 아니면, 전선세금. 자, 전선세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설정 목적이 없고, 그냥 범위예요. 목적의 범위. 범위가, 토지냐, 건물이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건물의 전부. 아니면, 토지 건물의 뭐라고?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전세권의 뭐예요? 범위는 일부일 때는 뭘 내라고? 더면됩니다. 자, 그럼 전세권은, 뭐의 종된 권리예요? 전세금의 종된 권리니까, 일단,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다면, 자, 뭐예요?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은, 자, 장인은 뭐예요? 최장 10년? 최단 뭐예요? 토지 건물만 1년이 있죠? 토지는 기증이 없으니까, 10년 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 있죠? 전세권의 뭐라고? 양도금지 특약. 이 전선세금지, 전선세금지, 전선세금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금지. 자, 뭐에 의해서? 약정과 특약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정과 특약. 등기 원인의 약정과 특약이 있으면, 자,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72페이지에, 자, 전세권에 대한 필요적 사항, 전세금, 전선세금 있죠? 그 다음에, 대상상 목적인 범위,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전선세금지, 양도금지, 임대차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있죠? 위약금의 뭐예요? 배상금 얘기죠? 자, 이런 거 다 임의적 사항이에요. 무슨 말이 있을 때, 등기 원인의, 존속기관, 등기 원인의, 위약금의, 배상금의 특약이 얘기죠? 전부 전부, 자, 일부일 때는 도면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뭐예요? 공동전세목록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3번 이제, 거기, 전세금의 반환책권, 그죠? 자, 이게 이제 가장 또, 전세권 중에서는, 지일도 시험 문제, 다위 요새 잘 나오죠? 여튼 그래서, 전세금의 반환책관,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하고, 지옥권하고, 전세권은, 조그맣게 별표 좀 해 두시고, 그 내용 보시는데, 전세금의 반환책권의, 일부양도였다는, 일부전형이 나오죠? 대상상, 존속기관이 만료동그라미시고,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반환책권의,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즉, 전세권의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관이, 만료전형을 할 수가 없다니까, 만료 후에 하든가, 존속기관이 끝나고 하든가, 아니 뭐예요, 소멸 후에 하라니까, 소멸 후에, 그 다음에, 일부이전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전세금의 일부양도니까, 돈을 얼마를 양도하는지, 양도의 극스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의 변경등기는, 징계과 감액 있죠? 징계과 감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자, 전세권 설정등기하죠? 전세금이, 자, 8천이에요. 네, 물론 존속기관도 있고, 전세권자가 그래요. 소유권자가 갑이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뭐예요, 이 갑이 뭐라고, 을한테 얘기합니다. 뭐예요,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 얘기해요. 올려달래서, 자, 1억 2천까지 올렸습니다. 4천만 원 줬죠? 을이 갑한테 4천 줬죠? 그러니까 징액이죠, 징액, 징액이. 뭐했다고? 징액합니다, 징액.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얼마? 4천 원을 더 줬으니까, 을이 요구예요. 내가 너한테 4천 원을 더 줬는데, 전세금이 징액했는데, 자, 아직도 8천 원이니까, 고쳐달라, 1 다시, 1번 전세권이 무슨 능기야 하는 거예요? 비용용, 얼마로 고치는 거예요? 1억 2천 원 고치죠? 자, 이건 이제 징액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징액하면, 이제 감액이라는 건 반대일이죠. 왜? 갑이 을한테 3천 원을 돌려줬어요, 전세금이. 5천 원이 됐죠? 얘가 이렇게 고쳐달라고, 반대단, 그러면, 자, 감액은 반대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징액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인감인명, 자, 동그라미 의무자, 의무자가 소유자다, 의무자가 소유자, 설정자가 소유자다, 설정자. 항상, 항상 기본적으로, 자, 근저당권의 채권액, 저당권의 채권액, 채권액이, 채권액이 징액, 채권액이 징액하거나, 그죠? 자, 전세금액 징액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거나, 다 징액하는 거, 항상 소유권자가, 설정자가 항상 의무자, 설정자, 자, 그래서 징액하면 동그라미, 연장하면 동그라미, 연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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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나오면, 항상 뭐예요? 동그라미 나오면, 자, 인간명, 동그라미 인간명, 동그라미 인간명, 의무자가 소유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372페이지 전세금액이 징액하게 되면, 권리자가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항상 뭐라고? 설정자가, 설정해 준 사람, 설정해 준 사람이 누가 된다고? 소유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감액하면 뭐예요? 반대죠? 반대니까 누가, 설정자, 소유권자가, 권리자예요. 소유권자가. 자, 그 다음에, 그 373페이지, 전세권의 무슨 등기? 말소등기입니다.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래서, 이 전세권의 말소등기는, 의무자가, 전세권자가 소멸됐죠? 공식 최고에서, 이 재권 판결을 갖고, 단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용익물건, 그래서, 용익물건은, 용익물건은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하지 않고, 다 가능하다 그랬죠? 항상 용익물건은 뭐예요? 뭐하지 않더라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용익물건은,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중복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후효록 밸드, 후등기 저지력, 뭐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뭐하지 못해요. 중복해서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지분해서 등기하지 못해요. 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를 해야 되니까, 절대 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하지 못한다. 항상 부동산 일부,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자, 농지에 대해서는, 뭐할 수 있다고? 당연히 뭐예요? 지상권하고, 지옥권은, 농지에서 등기를 신청이 가능한데, 뭐만 안 된다는 얘기니까,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올해도 용익물건에 대해서, 자, 용익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하여튼, 자, 뭘 중심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내용 있죠? 필요적사항, 임의적사항, 필요적, 임의적사항, 항상 뭐라고?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고, 기록되면 무슨 사항이 된다? 등기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한정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는, 뭐가 끝나고 하는 거라고?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거나, 소멸되기, 소멸되어야 돼요. 하여튼 소멸 후에, 후에 하는 거예요. 후에 항상,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소멸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만료 후에 한다. 꼭, 잊었는 게 할 때는, 뭘 기록한다고? 양도액을 기록한다. 뭘 기록한다고? 양도액을 기록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이해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 하겠습니다.